이게 송년에 한 게 이념 게임을 몇 가지를... 30만 원 30만 원에서 3번 게임을 준비했고요 이게 송년에 한 게 2년... 2년 만에 송년에 한 거예요? 2년 만에? 재작년에, 송년에 여기 있었던 분들, 고수 많이 있었네 용인점 차리느라고 사실 매장에 최근에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었는데 다들 그래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해 줘가지고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여기 용인점도 오픈하게 되고 나랑 같이 일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있거든 급여 생활할 때 준비하면서 불편했던 것들,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싶었었고 예전에 차렸던 매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를지 몰라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면서 그래도 장용석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됐었다라는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게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내 차를 부탁해, 화이팅 한 번 할 테니까 건배 한 번 하자고 자, 장용석에 내 차를 부탁해, 화이팅! 네! 자, 일단 편하게 먹자고 일단 네, 잘 먹겠습니다! 뭐야, 탄산 잡고 많이 줘? 아니요, 아니요! 아, 그리고 오늘 게임을 몇 가지를 내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지점별로 단체전이야 그러니까 1등을 하는 사람에 속하는 그 지점이 다 갖는 거야 그래서 내가 30만원, 30만원, 30만원 해서 세 번 게임을 준비했거든 술하고 아무 관계없어 술하고 아무 관계없고 참고로 마지막 게임은 사다리 타기이기 때문에 술을 아무리 먹어도 똑같아 안 먹은 놈이나 먹은 놈이나 구독은 했나? 루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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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아 루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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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아 이 빨강 코를 중심으로 저기 2키로 동그라미에서 이거를 던지든 밀든 마음대로 해, 돌리든 여성 없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듬은 없죠? 이듬 없어 몸때메에서 상금이 요거예요 이게 개인전이야 개인전인데 이긴 사람이 전 지점을 그 지점에 돈을 가져간 거야 또 자신의 아깝다 아깝다 오 좋다 제가 눈썹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눈썹이 하하 오 진정한 뭐야? 설린이야. 앞에 깎아져요? 뒤에 자라.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. 서비스도 있어. 살짝 미뤄져나 했는데. 마지막인가 이제?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입니다. 최종 승자는 항암정 1승. 피자 시켜도 돼? 아니 아니. 양주 다 먹었는데. 감사합니다. 우리가 여기서 숙련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부산점 대표 이성희 대표가 50만원을 참고했어요. 고마운 마음은 좀 가져줘야 되고 내가 여기 상금을 원래 90만원으로 걸어놨었는데 50만원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고민 중이에요. 좀 고민을 해 볼게요. 어떤 게임으로 해서 50만원을 풀지? 두번째 게임을 하기 전에 숭고르기를 해야 되니까 술을 좀 잔뜩 먹고 두번째 게임은 상금이 걸리지 않은 게임인데 감정이 있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하면서 술을 먹자고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형담이가 표정이 갑자기 밝아진다.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 생긴거 아니야. 나 빼고 나는 던질 수 있다. 나의 상금도 벌었잖아. 나 빼고 각자 괜히 불렀네. 아무튼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술 한잔 또 먹으면서 지금 24분이니까 좀 더 먹자고 더 취해야 또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때릴 수도 있지. 한 180, 190이 되는 사람을 우리 호빛들이 때리려면 술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? 좀 좀 주세요. 여덟은 0022 형광씨는 막내들 입장에는 기분이 낯茫 욕망씨는 ход 지명은 지명을 안 지명을 해야 좋은 거 아니야? 내가 준혁이랑 나랑 시범을 먼저 보여줄테니까 네? 저는 잘리는거 아니죠? 아니죠 가위바위보 내가 이렇게 되는거야 아니요 가위바위보 오! 아 당황했어 자 이렇게 저 한별샷 사장님 하겠습니다 와 이게 상금은 없어 근데 그 동안의 감정을 푸는거야 바꾸면 안 돼요? 아 이렇게 하고 와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은근 긴장돼 안내면 진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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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못하겠어요 어 나야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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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 없기 감정이 아닌데 아 아까 아까 보니까 감정이 있을거야 생각보다 빨라야죠 가위바위보 손가락이 손가락이 오! 오! 불어졌어 이거 형 잠깐만 형 사랑해요 형 사랑해요 형 사랑해요 효준이 효준이 야 시원하게 한잔 들이키고 가서 질러 가위바위보 뭐야 야 이거를 다 닦았어 이거 다 마셔라 마셔라 그 다 남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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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혜준 나와 맥지마 아니 왜 거기 맥지마 무서우니까 싸우지말자 퓨로롱 현중 잡아걸리고 자 저기 아저씨 아저씨 싸우러 올 수 있어요 아니 쫙다리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쏘마추? 당연히 뭔데? 아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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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링컨 사연인데 완벽을 보는거? 상방식 완벽한 건 아닌데 아니 뭐 한 번 있어도 돼? 그럼 하던가 둘이 알아서 해 안내며진거 바이바이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형은 제가 이긴거에요 어 맞아 맞아 근데 형은 이겼다고 생각할거야 이러고 맞았어 머리에 피자하는거 아니야? 가위바위보 와 이거 빠른데? 그동안의 감정을 다 표출해도 돼 가위바위보 오rones 끝 이거 내려놓고 잘했지 이거 붙여고 있었으면 이걸로 때려치지 못아 손목이 덜 부끄러우신 분들은 그저 말했습니다 야 안경 벗어 나왔다 안경 벗어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같이 쳤어 쳤어 안 들었어요 이거 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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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이겠다는 걸 감히 나를 불러 이런 느낌으로 가위바위보 방지작업 만족하다 만족스러워 계속 막고 있는데 괜찮겠어?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의 손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빅매치 아니야? 하남점에서 손바저리 같은 관계거든 세리 손바저리 나 이거 줄 생각은 없어 둘 다 이것만 연습하고 있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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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오우 오후 다 같은 대신 여행연습이요? 아 없어요 가위바위보 저 두 분 이렇게 넘어가요? 가위바위보 괜찮으세요? 가위바위보 다음번에 복수할 기회가 있어 도장깨기 하는거야? 안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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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어떻게 되세요?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스물레 스물레시요? 스물레 나이가 좀 많으시죠? 가위바위보 라운드 쓰리! Fight! 여자이지만 그런 거 없다! 오케이! 너네 눈이 멀었다. 자 돈의 눈이 멀었다. 30만 원. 그딴 거 나는 필요하다.. 남자들 여자들 하 Rib diam다! 다했어. 다했, 다했어. 정신 butt 스마트 구정 meters 리허퍽 이어깐 하나 둘 셋 우웍 여기서 하난이 만약에 욕인다고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 안전장이 진다 자 그러면 용인이랑 나간지도 가능성이 있어요. 자! 용인자! 술 드세요! 우아! 윗! 이제 다 축하면 어떡하냐? 아 그러니까요. 감사합니다. 다음 게임은 사다리 복불복 게임이니까 원형 사과이들이 만들려고 원형 사과이들이 만들려고 자! 스타보다도 뭐래 아픈데요? 이제 놓고 여기에 15만원? 와 얼마나 많아? 여기에 15만원? 와! 좋다 좋다. 이거 30만원이야? 15, 15 와! 멋있다! 오드리 씨 이거! 야! 이 정도면 꽝 없는 게임이지!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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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안정! 안정! 착기는 없어져! 꽝이 없어야돼! 꽝이 없어야돼! 아하하하하하 여기 여기! 자 이거 걸리면서 좀 아하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누가 걸린지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이거 누구야! 마지막 3번 세번 오마자! 저거 내 돈이다! 점 가끔 거꾸로가 저녁 아아아아아아아앙 야 이거 진짜 누가 걸린.. 여기야 여기 육발 육발 곧 뽑 ouv 겨울 모바 쪼금 오 Andre 5천 원 아니요 그냥? direkt로 5천 원 5천 원 지금 얼떤 premise 하덕 아이템 아우 맛있어 어떻게 저거를 야 그렇지 혁신하게 힘찍해 하나 맞네 정답이 저게 다 1등이야 나한테 정답이 딱 좋다고 가봐 현승이 지금 약간 의지를 이루어온다고 덕분 양주 어? 이거 와! 아니야 아니야 5만원! 와! 와! 타임이다 저쪽도 왕자 완전 좋지 않았나 돌아와서 위로 올라오는 건 또 어떤 새끼야? 비훌렉 다음이야 죽인다 진짜 오! 아니야 아니야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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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그래서 시작! 자, 네, 끝장에 다시 하셨습니다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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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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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저희 인간적으로... 나, 코치로 챙겨주니까? 야... 오케이, 오! 바로 바이렉스! WEIL 95만원이네 96만 1천원 무슨 조작이야 가장 최애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 한 팀이 다 가지고 오면 어떡하지? 근데 내가 계속 생각한 게 설마 한 팀이 다 가지고 갈까? 파나무 95를 가지고 먹고 남현준 수익이 얼마야? 와이너스 20만원 너 개인적으로 쓰고 말고 10만천원 10만천원 여기가 수익 좀 좋고 21만원 그러면 내가 그걸 준비해서 위로고음을 좀 준비할게요 자윤성 자윤성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20만 că Richt노라 장용석 이러면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됐었다라는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게 영혼 속에 내 차를 부탁해 화이팅! 한글자막 by 한효정